안녕하세요. 톡톡 코인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의 이름은 바로 비체인이라고 하는 코인이 되겠는데요. 사실 코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 대한 안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작부터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쭉 봐오신 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비체인이라고 하는 코인에 대한 이름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로벌 정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7위에 해당하는 다소 메이저 코인 안에 들어가는 코인에 해당을 하는데요. 과연 이 비체인이라고 하는 코인은 시가총액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퀀텀보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퀀텀은 이 기술 자체가 코인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개발이 되어졌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비체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개발이 되어지지 않은 이 코인이 시가총액이 더 높다라는 게 좀 우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 퀀텀과 비체인 같은 경우에 공통점을 따져보자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체인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개발이 되어진 플랫폼의 하나의 형태이고 이러한 플랫폼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코인의 형태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1억 7천억 원에 해당을 하고 하나 1조 8천만 원에 해당하는 다소 규모가 큰 코인의 하나로서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3.4달러에 해당을 하고 있는 코인이지만 앞으로의 가치성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체인의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비체인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냐라고 보시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맞습니다. 이 비체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플랫폼 안에서 이 비체인은 어떠한 목표성을 가지고 있냐 보면 기업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품과 정보를 판매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자나 사용자들에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체인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인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낸다라거나 혹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줌에 있어서 소비자까지 어떤 단계 단계 단계별의 과정을 끼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그런 보완성 그리고 빠른 어떤 특징들을 좀 활용을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어떤 신뢰성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꿈꾸는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이 비체인이 부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이 비체인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각 분야에 대해서 다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비체인의 목적성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인이라고 하는 재단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싱가포르에서 비영리 기구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코인이 개발되는데 있어서는 ICO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 큰 금액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그들은 ICO를 열게 되었고 본인들이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즈니스 시장 속에서 본인들이 모델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목적성이고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ICO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계속 개발 진행 중인 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는 퀀텀이라는 이 코인보다도 더 개발된 시기가 굉장히 짧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체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보게 되면 첫 출발점은 2015년에 이 비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청사진을 그리게 되고 2016년 6월에 비체인 버전 0.1이라고 해서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정말 스마트 컨트랙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말 간단한 것들로부터 출범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 속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iOS 앱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올해 있는 2018년에도 비체인을 어떻게 개발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로드맵상에 나와 있는데 다른 코인들과 좀 다른 차이점은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 백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시스템적으로 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더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지금 개발 진행 중인 코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얘는 그래서 코인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돈의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시스템적인 부분으로서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체인이 구축하고자 하는 생태계 시스템은 과연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명성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 트랜스퍼런시가 왜 중요하게 되냐 사실 얘는 투명성은 보완성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완성과 투명성을 함께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비체인은 유통망에서 활용이 되기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과에 동시에 수정이 아무나 되는 경우에는 그 해상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어떤 오명을 쓸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트랜스퍼런시와 동시에 스퀘러티가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불협화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 다양한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유통단계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에서 많은 연결다리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들끼리의 서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고 한 번 입력한 데이터를 완전하게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점에서 어떤 그러한 조작의 염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모두 이 플랫폼 안에서 어떤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각자의 리워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거나 이런 경우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특징 같은 경우는 아이트코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코인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페어한 리워드를 받는다거나 혹은 스피드가 빠르게 한다 이런 것들은 다른 코인 플랫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용도는 리쿠얼, 술, 와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과연 이 술이라는 것에 왜 초점을 맞췄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술보다 유통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되는데 있어서의 상품의 하나로서 술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 리쿠얼 같은 경우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떤 맥주나 소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와인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와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꼽히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의 어떤 가격 변화도 굉장히 큰데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써 있긴 하지만 이거 스티커니까 그냥 뗐다가 다른 걸로 붙여버리면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비체인 플랫폼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 비체인의 시스템이 보완을 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비체인 시스템이 트래킹 추적하는 어떤 시스템과 동시에 어텐티케이션에서 보증, 인증을 해주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누구와 생산을 했고 어디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생산을 했고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해당 여기까지 와 있게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일련의 스텝별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술과 관련된 유통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오토, 자동화 부분인데요. 비체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위에 해당하는 코인으로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떤 그런 큰 영향력은 바로 이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파트너십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나 우리나라의 H 자동차에도 이 비체인이 서로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데요. 바로 4차 산업 이후에 자동화 시스템이 쭉 이어져 나간다고 봤을 때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이 비체인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구입을 했다라는 어떤 기록들은 남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카센터에 가서 뭔가를 교환한다라거나 뭔가 바꾸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수기로 기록을 하기보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기다 이렇게 데이터가 등록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과정 또한 좀 번거롭고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독특한 본인들만의 아이디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굳이 뭔가 앱이 있거나 혹은 수첩을 들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정말 띡 찍었을 때 어디서 어떤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정말 자동차로 하여금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떤 구현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어그리컬처 농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농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도 비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어떤 물건이 그 농수산물이 나올 때 농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잡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산자 표기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저거 좀 사기 아니야 거짓된 건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바로 이 비체인이 그러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를 갖다가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블록체인 안에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블록체인 속에 있는 정보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를 함과 동시에 그 블록체인 그 자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누구나 다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아이오타가 추구하는 것처럼 어 미래 자동화 기기의 센서에도 부착이 돼서 빛체인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빛체인과 관련된 어떤 뉴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체인과 관련돼서 어 보시다시피 이분이 바로 철스 호킨슨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공통 창업자인데요. 어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혹은 해커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듯이 이더리움과 관련된 사람들도 모여서 이제 캠업이라고 하는 데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코인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빛체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어 SNS와 어 블록체인의 기반으로 구매자가 구매한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이 함께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빛체인이 사용하고 있는 코인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코인의 이름을 바꾸게 될 경우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 변화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빛체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지고 있는 코인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빛체인에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